출근한 아침 좋은 습관을 위해서 물 한잔이랑 아침에 먹는 영양제 챙겨 먹기 잘 먹겠습니다 이 아이는 먹을 때마다 두려워요 너무 커 걸릴 때 아파 잘 먹어야 돼요 물 한 머금 아 물 한 컵 영양제 챙겨 먹었고 이제는 찬잔의 여유 물 한잔을 vend니다 물 한잔을 넣어줄게요 물 한잔을 넣어주세요 물 한잔을 넣어줄게요 물 한잔을 넣어주세요 자 커피, 사과 9시 이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.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.